네, 오늘부터 미국에서 거주하는 모든 성인들은 이제 나이 제한 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미국 내 성인 절반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은 오늘, 이제 이르면 올 여름이 지나 그 효과를 보강하기 위한 부스트샷, 제3차 추가 접종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인사이드 USA 백신 관련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어제까지 미국에서 단 한 차례라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18살 이상 성인이 해당 연령대 인구의 50.4%인 1억 2,998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로는 39%가 최소 한 차례 접종을 받은 것입니다. 또 CDC는 현재 미국 내 백신 2억 6천 4백 50만 5천여 회분이 배포됐고, 이 가운데 약 79%인 2억 9백 40만 6천 회분이 실제 접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는 하루 새 백신 약 350만 회분이 추가로 접종됐다는 의미인데요. 자, 이제 백신 접종이 원활한 미국은 추가 접종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사 백신은 최소 6개월 동안 효과가 유지되는데요. 그 이상 효과가 있다고 해도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매년 독감 주사를 맞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에 관련한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부스터샷 제3차 추가 접종 필요 여부는 여름이 끝날 때쯤, 가을이 시작할 때쯤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내 거주민 절반이 이제 백신 접종을 할 정도로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향해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암초를 만났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백신 접종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빠른 속도로 접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 수요가 줄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문을 연 미국 내 첫 드라이브 트루 백신 접종소인 오하이오주 머서 카운티 클리닉은 500명이 넘던 하루 접종 인원이 이제 절반에 달하는 264명으로 줄었습니다. 루이젠아주, 텍사스주 등에서도 백신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조지아주도 이런 이유로 대규모 접종소 문을 닫았습니다. 대부분 공화당계 지역으로 이와 같은 사태의 전문가들은 공화당 지역 내에서 유색 인종을 위한 접종소가 부족한데다 이들이 백신에 접근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공화당 지지자 중 상당수가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비영리단체인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농촌 거주자 5명 중 1명이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중 73%는 바로 공화당계 지지자들이었고 41%는 백인 보금주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젊은 층의 불신도 넘어야 숙제입니다. 카이저 재단 조사에서 백신을 맞겠다고 답한 30살 미만 응답자는 불과 49%에 달했습니다. 퀸이피 핵대 조사에서도 만 35살 미만 응답자의 35%는 백신 접종 계획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전체의 연령대를 넓히면 백신의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약 27%에 달하고 있습니다.